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2차전지 로드맵에 대해서 좀 시리즈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에 하이 망간 양극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최근 하이 니켈 인산철 배터리 경쟁이 진행 중이죠 여기에 기술 변화 중에 하나가 망간계 양극제 입니다 이게 니켈계에도 망간이 들어가 고요 인산철에도 망간이 들어가면서 결국 가격 경쟁 그리고 용량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이런 양극제 기술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 기술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양극제는 결정 구조에 의해서 성능이 결정되는데 여기 연두색이 리튬 입니다 네 가지 유형 중에 리튬이 시각적으로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a 구조죠 이게 레이어드 구조라고 하고 하이 니켈 삼홍계 구조가 레이어드 구조입니다 리튬 코발트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코발트 대신 니켈을 넣으면 하이 니켈 구조가 되는 겁니다 리튬의 숫자를 추가로 더 늘릴 수도 있죠 인산철 구조가 배터리 성능에서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구조적인 성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용량을 늘린다든지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는 섞어 쓴다든지 아니면 첨가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용량의 한계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니켈과 인산철의 태생적인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망간계의 스피넬 구조의 특징은 여기 우측 그림과 같이 볼티지 전압이 높다 라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신 카페스틱 용량이 적다 라는 거죠 ncm의 초기 버전 111에서 8129 반반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용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망간계의 대표적인 양극재가 lmo 입니다 전압이 4.1로 가장 높죠 이 양극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양극재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 전기차 모델들이죠 니산 리프가 엄청 유명했죠 여기에 보면 에노드 음극재 캐소드 양극재죠 g 그라파이트와 lmo와 nca 를 사용하였다 르노조의 lg의 배터리인데 ncm 과 lmo 를 파우치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lmo 를 초창기에 많이 썼었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mo 대신 추가로 안정적인 망간계 하이니켈을 만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양극재들의 가격 그리고 안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망간계 양극재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lmo 의 대표적인 사용처는 이와 같은 파워툴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이 영역은 지금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바이크 잔디 깎기용 메디칼 기기 등에서 파워툴의 용도로 lmo 양극재 망간계 양극재가 유용하다 라는 겁니다 파나소닉 개발 로드맵입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양극재 개발 방향에서 현재 코발트가 없어지는 방향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 하이니켈 방향 니켈 함량 80% 에서 알루미늄 첨가로 의해서 ncma 90% 까지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2-3년 이내에 나올 것들이 망간 이라는 겁니다 이 망간을 쓰이는 스피넬계 올리빈계는 인산철 그 다음 lnmo 까지 망간 첨가로 인한 양극재 기술 로드맵이 최근 2-3년 내에 임박했다라는 예측입니다 이 자료는 이전에 많이 소개 드린 자료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ncm 622811 에서 하이니켈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망간 리치 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초창기 2차전지 산업은 코발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발트 가격이 비쌌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니켈 방향으로 가면 하이 캐페시터 용량이 증가합니다 현재 니켈 함량이 90% 까지 왔기 때문에 개발 한계가 왔죠 코발트도 거의 프리화 되어 있고 그 다음 갈 수 있는 방향이 또 다른 가격 감소 방향인 망간 입니다 망간은 안전성에도 유용한 기술 입니다 지금은 코발트 프리와 하이 니켈이 와 있기 때문에 기술 방향으로 보면 삼홍계 기술 내에서는 망간 함량을 높이는 거 외에는 기술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삼각형이죠 니켈은 캐페시터 용량이고 망간은 세이프티 안전성입니다 코발트는 레이트 수명을 증가시키는 거죠 코발트에 관련된 기술 방향도 있지만 코발트 생산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코발트 함량이 증가하면 캐페시터 증가가 되고 망간 함량이 증가하면 열 안전성 배터리 화재가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양극재의 용량과 작동 전압 이론적인 그리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것을 표현한 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lmo죠 상달범에 리튬 망간 산소 lmo 여기에 추가로 니켈이 들어가면 용량은 같으나 전압이 높아졌죠 코발트가 들어가면 용량은 높아지고 전압은 조금 낮아집니다 사실 lco를 쓰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코발트 가격이 높다 라는 겁니다 망간과 니켈을 같이 쓸 수 있는 기술도 조금 난이도가 현재로는 높습니다 인산철 여기에 망간을 넣으면 용량이 감소하고 전압이 높아지죠 코발트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량은 감소하고 전압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보면 니켈 망간 코발트의 활용도가 있다 라는 거죠 ncm 3온계와 비교하면 여기 보면 ncm 111 622 811 하이 니켈까지 가면 전반적으로 빨간색 부분 용량이 점점점 즐거워 하죠 대신 전압은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여기에서 망간계가 들어가면 맨 위에 전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망간계와 니켈계를 섞어 쓰면 아니면 인산철을 섞어 쓰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망간의 첫 번째 시도는 인산철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 없이 망간만 사용한 경우 인산철 lfp 여기에 망간을 2대8 4대6 6대4 8대2 순수 망간까지 100% 망간까지 넣으면 전압이 3.41에서 3.95로 높아지는 대신 용량이 줄어들죠 이런 인산철 기술에서 망간을 추가하는 것들은 이전부터 연구되고 있던 기술입니다 최초 흑연과 인산철을 사용한 155w 에너지 밀도에서 200w까지 증가시킬 때 논의된 기술이 인산철과 망간계 인산철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여기에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산철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쓰인다는 거죠 이전에 한번 소개 드린 표인데 순수 인산철 배터리와 망간을 참가한 망간과 철의 비율이 6대4 7.4 정도이면 어느정도 캐페시터 용량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다만 전압을 3.4에서 4.1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20%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차이가 없고 대신 이연존도도가 망간계가 좋지 못합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이 cnt 도전제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cost가 증가하겠죠 여기에서는 톤당 인산철은 톤당 4300 망간계는 톤당 5200으로 표시 하였습니다 이 기술들의 특징들은 리켈의 용량을 어디에서 높이는가 여기에는 코어 중심비의 리켈 함량을 높인다 제네레이션 4번에 보면 망간 리치 니켈 리치 여기에 망간계 양극재 기술에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 니켈 기술과 망간 리치 기술은 유사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인산철도 이런 기술이 요구된다 라는 겁니다 lmfp 생산 공정은 lfp 인산철 생산 공정과는 다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입자를 만들 때 액상법을 하느냐 고체법 아니면 반고체법 고상법 등이 적용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기술이 완성된 상황은 아닌데 일부 기업들이 lmfp 양극재 망간계 인산철 양극재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소개 드린 거죠 하이 니켈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한 9가지 공정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전에 전구체 프리커서가 없어지는 과정들이 있다 라고 그랬죠 망간계 인산철을 만들 때도 전구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향후 하이 니켈계가 단결정화되고 전구체가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런 농도구배형 소성을 두번을 하는 경우라든지 결국 비용문제죠 그리고 수세공정 잔류리팀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2차 소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듯 인산철을 만드는 기술이 너무 복잡해진다면 단가가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적인 안정성 품질 안정성도 완벽하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하이 니켈 기술과 망간계 기술은 유사하다 라는 것이고 비용 감소를 위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생산 기술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적용될 때 망간계가 적용될 때는 ncm 삼홍계와 같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자 퓨어 lmfp 블렌딩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ncm 과 lmfp 를 파우더 상태에서 믹싱 섞어서 그 다음 슬러리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블렌딩 이라는 것이 영상과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빨간색 흰색을 섞듯이 양극재 두종을 망간계와 하이 니켈을 섞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켈 80% 와 lfmp 를 섞었을 때 5% 비율 95% 까지 비율적으로 섞으면 에너지 덴스티의 증가가 나타나고 별도로 안전성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수명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용도로 일부 블렌딩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블렌딩 기술들은 lmfp 와 삼홍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lmo 와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삼홍곱까지 넣는 경우 아니면 코발트가 함량이 높은 lco 를 사용하는 경우 high safety 안전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아니면 고속 충전에 용이한 수명을 높이는 기술들에도 응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현재 배터리 기술은 하이 니켈 기술 에서 전고체 기술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인산철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하이 니켈 양극재와 인산철 양극재가 공존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망관계 기술 입니다 여기에 인산철도 망관을 첨가하고 하이 니켈에도 망관을 첨가하는 기술들이 나올 것이고 향후 이 두 가지 양극재 아니면 두 세 가지의 양극재를 섞어 쓰면서 용량 안전성 가격까지 만족하는 여러 가지 양극재 블렌딩 기술들이 향후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2-3년 이내에 상용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엔진창